이건 뭐야? 이건 이제 원래 이런데 오면 이렇게 분위기 내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? 자 여기 앉아봐 자기가 술은 못하지만 그래도 로맨틱하니까 먹어볼까? 네 이거는 그... 기분 악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분 악상? 그럴까? 치얼스라도 하는 거지 러브샷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좋다 좋다 어 좋다 좋다 오우 어 언제 가냐 나갈게요 제작생 나가라고? 응 걸려? 어 네 딱까지 나가야 돼 슬레이터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? 잠깐만요 하나 둘 셋 꽤 있나? 어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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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간을 뒷대어 넘은 거야 지금? 카메라 거치 안 했었어 헉 어? 거치 못... 와우 카메라 없었구나 그렇죠 안 해 카메라 거치 안 했네? 아 우리 거치 고쳐 자야지 어? 6시간 지금 없었어? 카메라가 헉? 일곱 시간 다 돼 갔는데 벨을 눌러둬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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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일곱 시간 다 돼 갔는데 벨을 눌러둬 네 원역 씨 어? 벌써 준비 다 하셨네요? 그만 붙였어요 얼굴 부었어 원혁씨 머리가 많이 망가졌네 아 쟤 늦잠 자는 애인데 그거 봐 그러니까요 이게 뭔 일이야? 이제 지금 흥미랑 쇼핑이야 쟤야 응 아침에 이쁘네 가르친다 응 그치 피곤하지 당연히 오빠 힐링 여행 맞아?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막상 또 일출을 보면은 힐링이 될 거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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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